자 그러면 오늘 신유씨에게 어떤 노래 신청하고 싶습니까? 장윤정님의 장윤정 에가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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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에가타네요 에가타요 약간 탄내는 나요 잘하지 신유형이 너무 잘 어울리시겠나? 신유씨가 부르는 에가타 음악 주세요 화이팅 이대로 나를 바라봐 이대로 나를 바라봐 이미 다 한번 들을 수 있나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의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맘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애가 탑니다 애가 탑니다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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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신유의 애가타 완전히 애가탔어요 네네 자 점수 확인합니다 너무 애가타 가자 현혁 쌤은 우와 현혁 쌤은 우와 100점 우와 우와 100점 대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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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세레모니 세레모니 자 올아트 올아트 세레모니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첫 곡이 또 박혀졌네 100점입니다 우와 이야 신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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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쉽지 않겠다 이야 역시 신유 형이다 우와 좋아 네